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화장품을 그냥 말 한마디로 검색하면 얼마나 편할까요? 음성검색 쇼핑이 전세계적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면세점이 모바일 앱을 통해 취향 음성검색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. 박주연 기자입니다. 발림성 좋은 섀도우 추천해줘! 원하는 스타일을 말하자 앱이 내 취향을 파악해 자동으로 나열해줍니다. 신세계면세점이 면세업계 최초로 AI 음성 취향 검색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. 먼저 중국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선보였는데 덕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레드 립스틱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. 고객은 선호하는 화장품을 말하면 AI가 직접 제품을 추천해주기 때문에 일일이 검색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. 아울러 면세점 입장에서는 단순 키워드 검색보다 훨씬 더 자세한 메이크업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 데이터가 파악되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해 그에 맞는 상품을 입구시킬 수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고객들한테 더 적합한 그들이 원하는 브랜드나 제품들을 입구를 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고객들이 쇼핑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신세계 면세점은 모아진 AI 누적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다양한 브랜드를 입점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. 국내 인터넷 면세점이 매년 평균 44%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신세계 면세점이 AI 검색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 유치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.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.